와 이거는 이건 진짜 미쳤다 미쳤다 만약 이런데 오늘은 지금 세븐시스터즈를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세븐시스터즈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세븐시스터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런거 봐 왜 이렇게 좁지 않더라 빡치네 지금 시속이 이거 지금 빠르게 달리는데 시속이 70km 밖에 안되는게 아니라 지금 이거 70마일입니다 70마일이면 한 112km 정도 곱박이 1.6km? 차타고 가다가 지금 되게 한적한데서 잠깐 멈췄는데 되게 예쁘네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다행이야 여기 네비 잘 따라오는거 맞지? 맞는데? 신기해 저도 있어 와 이건 뭐 고고싱도 닭둘기 산장체험해 산장체험 고고싱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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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시스터즈 국립공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쪽이 아 이제 트레킹을 하는 코스가 여기서 시작되는가 보네요 저 외국인 땡큐 했는데 나도 땡큐라고 했어 저 외국인 땡큐 했는데 나도 땡큐라고 했어 저기 절벽 같아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약간 성산일출봉 느낌 나지 않아요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라 하지? 절벽? 이것도 절벽인가요? 이게 보니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구멍도 있고 저게 뭐가 살까? 구조 구멍도 있고 구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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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지나니까 갑자기 무슨 사막처럼 구조 구조 바닥이 잘 바뀌었네요 과연 여긴 어디 물살이 빨라 바닥이 모래가 아니라 이런 이게 무슨 재질이지? 자갈 재질 자갈? 어 지금 한참을 걸어서 그런데 아직도 남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은 좀 더 잘 보이네요 어? 이 돌 느낌이 뭔가 롯데월드 같은데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거 만지는 느낌이에요 바닥에 땀 쳤잖아 너 바지에 땀 쳤잖아 여기 올라갈거야? 이거 암벽듣말 아니야? 이 정도는 무슨 여기 다 가잖아 계단처럼 이렇게 돼있네 아 아 아 아 조심해 미끄러지지 않게 이거 조금 위험한데? 이쪽까지 오면 이제 계단 같은 걸 업고 신발에 의지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 오우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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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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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진짜 미끄러지면 끝장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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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간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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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바라보는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게 저기 절벽 끝쪽에서 매년 사람들이 낙사 사고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거기다 점프샷 찍다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그냥 낭떠러지에요 여기 여기서 어떻게 점프샷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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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미쳤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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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발을 살짝 돌멩이 잘못 밟았는데 큰일날뻔 이거 오우 오우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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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못가 못가 하 여기도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쳤다 하 하 카메라 밑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못 찍겠어요 하 미쳤다 하 무섭다 만약 이런데.. 어 깜짝이야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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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전체적인 절경을 보려면 위로 올라오는게 맞긴 한데 절벽 자체를 보려면 절벽 감상은 밑에서 하는게 나은 것 같아요 아까처럼 어땠어? 엄청 무서워 낭떠러지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내밀지를 못하여 하핳 무서워 망가길 잘했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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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흰